다음은 의정부의 큰 손, 딸나 아줌마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아이, 갓난아기를 겨드랑이에 끼고 배를 타르셨던 분이신데요. 의정부의 자리 잡기까지 엄청 여러 곳을 돌아다니셨어요. 정말 고생한 것을 들어보면 정말 어머니 시대에 내 이야기는 들으면 대화소설이야. 전 드라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었던 게 바로 이거구나.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고생을 했구나. 미루어 짐작할 수 없구나 나는 이런 생각들을 들게 하는데요. 이 정부의 자리 잡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요. 왜냐하면 일단은 남한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혀 없어서 그랬습니다. 연고도 당연히 없고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엔 서울이나 인천 등지로 가고 싶으셨대요. 그런데 사실은 전쟁통이 없고 여의치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강원도 동해 묵호항에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강릉, 평창, 연천, 대구, 경상, 인천, 인제 엄청 다양한 지역들을 짧으면 짧게 길면 좀 길게 다니시면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 되게 많이 이동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50년대 후반에 의정부로 들어오게 됩니다. 의정부로 들어오게 되고요. 역시 이분도 미군부대가 있었기 때문에 의정부로 들어오는 게 가능했고 여기에 털을 잡는 게 가능하셨던 거죠. 명동상에 명동다방을 하셨는데 이 명동상에는 미군부대에서 흘러나왔던 수입물품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암상, 암달라상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뒤에서 뒷거래를 했었던 상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달라도 바꿔주셨고 양담배나 양주 같은 거 이런 것들 PX에서 흘러나왔던 것들을 취급하셨고요. 그리고 명동다방도 인수해서, 다방도 하나 인수해서 명동다방도 운영하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왜 명동이라는 이름을 지으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명동을 한 번 가셨대요. 명동을 갔는데 너무 번쩍번쩍하고 멋진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멋지고 번쩍번쩍한 게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드셔서 가게 상호를 다 명동이라고 이렇게 다셨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꽃가게도 하시게 되거든요. 꽃가게도 하셨고 가게들을 되게 크게 잘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가게들만 하셨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정부 안에서의 부녀소방대, 그 다음에 의정부 사찰에서 오랫동안 신도로 계셨고요. 신도로 지금도, 신도로 역시 사찰에 가고 계시고요. 부모님 신주도 의정부에 있는 사찰에 모셨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정부의 지역사회 완전한 일원으로 자리매김을 하신 부분인 거죠. 그래서 단순히 여기에서 내가 미군부대를 근간으로 해서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봉사도 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의 신주도 이곳에 모시고 하면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완전히 녹아들은 부분들을 이것이 잘 보여준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정부의 역사의 산 증인이라고 이야기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의정부가 발전한 부분들을 다 보신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 부분이 그리고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950년대 후반에 들어왔기 때문에 의정부 그때 들어오셨을 때는 6.25 전쟁,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얼마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전쟁 상태에서 사실은 혼란스럽고 전혀 복구가 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지금 의정부 생각하면 정신없을 정도로 주어졌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처음에 왔을 땐 인구 4천이 안 돼서 시가 안 된 거죠. 시로 승격을 하려면 인구가 얼마 이상 넘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돼서 맨날 의정부 의비였는데 그리고 여기 다 농밭이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어들, 안골이라든가 범골이라든가 이런 이름들이 있죠. 그게 실제로 사실은 호랑이가 나왔기 때문에 범골이라는 이름들 정말 구비구비 산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오셨을 땐 진짜 이런 이야기를 들었대요. 어저께 호랑이가 내려와서 호랑이 새끼 낳아서 안고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들 그만큼 여기가 구비구비였다는 거죠. 근데 구비구비였는데 지금은 정신없이 좋아졌다. 이 부분들에서 의정부가 어떻게 변하고 발전했는지를 다 눈으로 보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사회의 일원, 왜냐하면 내가 바로 의정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딸로, 아줌마, 큰손, 이옥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분들뿐만 아니라 의정부 미군부대를 중심으로 생계를 꾸렸던 분들은 대단히 많이 있거든요. 이북을 고향으로 두신 분들은요. 보시면 이제 간흥동에 있는 가난 피자 바베큐 최웅복 사장님의 매형도 거기에 시알씨라고 해서 이사단이 있었죠. 간흥동 뒤쪽에 거기 장교 식당에 요리사로 계셨대요. 요리사로 계셨는데 고향의 황해도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황해도 분이신데 그분도 역시 월남하시고 내려오시면서 우리가 흔히 먹고 살기 위해서 묵은 부대에서 그것들을 배워서 요리사로 활동을 하신 거죠. 그리고 장교 식당에서 나오신 다음에도 빼뻘해서 오랫동안 가게를 하셨거든요. 이 매형 분이. 그래서 지금은 의정부에 살고 계시지 않지만 이분도 역시 월남하셔서 의정부에서 이렇게 미군부대를 근간을 해서 삶을 이뤘던 분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군부대가 다 이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많이 있지는 않은데 여전히 살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빼뻘에 가게 되면 지금은 화려했던 과거만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 아 여기가 클럽이었겠구나라는 것들이라든가 아 과거에 여기가 치킨집이었겠구나라는 것들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기서도 과거에 여기서 클럽에서 일했었어요. 과거에 여기서 뭐 이런 일을 했었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고향을 이제 이북에 두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왜 여기에 와서 사는 것들이 가능했냐라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가장 큰 거는 미군부대를 근간을 해서 먹고 사는 게 가능했기 때문인 거죠. 미군부대에서 흘러나왔던 많은 물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미군들이 나와서 달러를 썼죠. 달러를 썼기 때문에 사실은 빼뻘 이야기를 들어보면 빼뻘에서는 강아지도 1달러를 물고 다녔대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근간을 해서 미군들을 상대로 해서 먹고 사는 것도 가능했고 장사를 해서 그 다음에 미군들을 상대로 해서 장사했던 분들을 또 상대로 해서 장사했던 분들 두 개예요. 그래서 미군들을 상대로 치킨집을 해요. 그래서 프라이드 치킨을 막 파는 분들을 상대로 해서 이분들은 농사를 짓지는 않으니까 이분들한테 쌀을 판다든가 연탄을 갖다 준다든가 뗄감을 갖다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미군부대를 근간으로 해서 먹고 사는 것들이 가능했고 인구 부양 능력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들이 가능한 지역이 되면서 의정부에 많은 월남인들이 모이는 것들이 가능했고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보통은 이제 소문을 듣고 오죠. 거기 가면 먹고 살 수 있다더라. 너의 친구 누가 거기 가서 괜찮다더라. 아니면 내가 여기서 자리를 잡았는데 괜찮다. 너 거기서 힘들게 하지 말고 들어와라. 이런 연락들을 통해서 의정부로 고향 사람들, 즉 이북을 고향으로 둔 분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많은 이북분들이 여기에서 한국전쟁 이후에 여기 자리를 잡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25전쟁 이후에 미군부대가 주둔하면서 이게 하나의 큰 원람한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었던 하나의 큰 계기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살펴보시면 아까도 제가 이야기한 대로 이것도 역시 미군부대 영향 즉 한국전쟁 이후에 미군부대가 주둔하면서 그 영향으로 볼 수 있는 거 이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국전쟁 전, 6.25전쟁 전에는 연천에 이북당이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이분은 전쟁이 나고 어떻게 됐냐면 영국군 부대가 전쟁이 나니까 왜냐하면 전선과 되게 가까운 곳인 거죠. 그래서 전쟁이 나니까 영국군 부대가 마을 사람들을 다 피난시켰대요. 그래서 기차를 타고 전주로 내려갔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전주로 다 내려갔고 그러다 전쟁이 잦아들고 하니까 기차를 타고 다시 고향으로 올라오시게 된 거죠. 고향으로 올라오셨는데 전쟁이 발발한 이듬해 일가척 다 잃으시고 혼자 혈혈단신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사실은 막막하셨겠죠. 막막하셨는데 양주 신사리의 외갓집 분들이 거기에 자리를 잡으셨대요. 거기에 자리를 잡으셔서 거기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미군부대가 있었고 그 미군부대 아까 이야기한 노루직 KSC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KSC 분들한테 술을 만들어서 팔았던 양류장을 했던 분이 계셨대요. 그 분 집에 들어가서 심부름을 하면서 2년 정도 밥을 얻어먹고 살게 된 거죠. 밥을 얻어먹고 살다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영국군 부대가 주위에 있었는데 너 거기 가서 한번 일을 해봐라. 그런 제안을 받아서 영국군 부대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때가 제일 잘나갔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도 키가 상당히 되게 크시고 젊었을 때 사진을 봐서 되게 잘생이셨는데요. 영국군 부대에 들어가셨을 때가 16살이셨고 다 장교들이니까 아들처럼 너무 예뻐하셨대요. 너무 예뻐하고 너무 귀여워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영국군 부대에 들어갔으니까 사실 이제 물자가 조금 넉넉해서 정말 드시고 하시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사셨다고 하는 것들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장교들이 영국으로 가자, 내 아들이 돼서 가자, 양자들여서 가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자기는 여기 남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갔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남게 되신 거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영국군 부대에서 몇 년 웨이터로 많은 기염을 받고 살다가 갑자기 영국군 부대가 한꺼번에 다 본국으로 들어갑니다. 본국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다시 또 자리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아까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는데 키가 되게 크세요. 키가 되게 크셔서 이동을 할 때마다 그때는 검문소가 되게 많았대요. 검문소가 많아서 검문을 하면 너 왜 군대 안 갔다 왔냐고. 기피자라고 되게 이제 추궁을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키가 너무 컸던 거죠. 그래서 19살에 바로 이제 군대에 이제 군입대, 자진입대 하셔서 네, 군대에 입대하고 그거를 이제 마치고 고향으로 복귀해서 이제 혼인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전쟁이 나기 전에는 이북 땅이었는데 전쟁 이후에 한국전쟁 이후에 휴전선이 쳐지면서 이제 인안 땅이 됐기 때문에 이제 고향 땅에 들어가서 이제 혼인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제 중요한 거는 혼인해서 아들 둘을 낳고 사시다가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농사를 짓고 사신 거죠. 원래 농토였으니까 농사를 짓고 사시는데 거기서 생각하신 게 내가 여기서 농사를 짓고 살면 자기 자식들도 농사꾼밖에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그때 아들이 다섯 살, 두 살이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셨고 그때 한 분이 문산에서 미군부대 경비원을 뽑는다. 네 명을 뽑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중에 한 명으로 지원을 해서 이제 문산으로 가게 됩니다. 문산으로 가게 되는데 아까 이제 16살에 영국군 부대에서 웨이타로 일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어가 조금 되셨던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간 세 분은 울타리를 경비했대요. 그러니까 미군들하고 만나지 않아도 되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언어가 되니까 정문에서 경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좋은 자리, 편한 자리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문산에서 이 미군부대가 이 동두천으로 합쳐지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문제는 합쳐지게 되니까 이 동두천이 흡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게 되니까 터스가 너무 심한 거예요. 터스가 심하니까 여기서는 더 일을 못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동두천에서 의정부로 나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동두천에서 의정부로 나올 때 결심하게 된 이유가 먼저 일단은 먹고 살아야겠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 자리를 보러 나오셨대요. 의정부 쪽으로 자리를 보고 나오셔서 이 동네 보면서 처음에 집을 지어서 샀던 곳이 동사무소가 있고 그 옆에 초등학교가 있었대요. 그래서 여기다가 땅을 좀 사서 집을 짓고 가게를 하면 초등학교 아이들이 지금은 초등학교에서 모든 물품을 사주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모든 물품을 제가 샀거든요. 사서 가서 초등학교 앞에 그 문방구 막 인산이네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거나 그것보다 훨씬 전인 거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팔 공책이나 뭐 이런 것도 갖다 놓고 그리고 당시 동사무소에서는 이제 수도가 있지 않아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다 여기서 물을 떠다 먹었었대요. 그래서 여기서 가게를 하면 뭔가 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드셔서 거기 자리에 100평 땅을 사서 집이랑 가게를 짓게 돼요. 그래서 이제 구멍가게처럼 문방구라고도 하죠. 문방구, 문구점처럼 학생들한테 필요한 학용품도 팔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먹을 것도 팔고 그다음에 그 옆에 하나 세를 줘서 거기에 이발소가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털을 잡으셔서 의정부에 완전히 정착해서 털을 잡게 되신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이 되게 딱 남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한 대로 농사국방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나가야겠다. 적어도 기차 소리는 계속 들을 수 있는 곳에 가서 아이들을 키워야겠다. 그러니까 나보다는 조금 나은 삶을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밥은 먹고 살겠다고 생각하셔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동사무소랑 초등학교가 보이는 그곳에 털을 잡으셔서 하신 거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가세는 점점점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완전히 털을 잡으셔서 잘 사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이 부분이 정말 이분이 의정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나는 의정부에서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세요. 의정부에 와서 성공했고 아이들 삼형제를 되게 잘 키웠고 그다음에 여기 와서 인정받았고 사람들과 잘 지냈고 인폭도 되게 많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인폭은 어르신 스스로 인폭을 지었고 그래서 그 지은 인폭을 또 받으신 측면들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먹고 사는 문제도 되게 중요하지만 제가 이따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여기에서 곁을 둔 사람들하고 어떻게 잘 엮어져서 내가 여기서 안착할 수 있느냐가 내가 이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이 지역에서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분은 삶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6.25 전쟁 이후 그다음에 미군부지가 주둔하게 되면서 의정부에 많은 이북을 고향으로 두신 분들이 오시게 된 부분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부분인데요.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왜 이렇게 언란민이 많은가 그러니까 유입된 인구들이 많은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도시화랑 서울의 인구분산 정책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도시화랑 서울 인구의 분산 정책을 통해서도 이북을 고향으로 두신 분들도 역시 이 시기에도 의정부로 들어오시게 되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좀 더 안락한 주거 환경을 위해서 의정부로 들어오신 분입니다. 이분은 황해도 송하군이 고향이신데요. 6살 때 6.25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됐고 아까 잠깐 제가 이야기한 대로 후퇴하던 국군한테 밥을 지어줬고 국군이 정보를 준 거죠. 여기도 곧 철수해야 된다. 피난을 가라. 그래서 이제 피난을 가게 됐는데요. 그래서 후퇴한다는 말을 듣고 일가족이 다 피난을 가려고 아까 이야기한 한경도 진남포에서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때가 집에서 가축들을 많이 키웠었대요. 모든 분들이 그랬겠지만 그래서 며칠 상간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가축들의 여물을 며칠 동안 먹을 수 있을 만큼 잔뜩 해놓은 거예요. 그래도 이제 아버님인, 이분의 아버님인 가장이신 분은 가축들이 신경이 쓰였겠죠. 그래서 배에 올랐다가 잠깐만 한 번만 더 가축들을 보고 오겠다. 잘 있는지. 왜냐하면 이제 가축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반려견, 반려우면 너무 사랑하는 것처럼 사실은 가축으로 키웠지만 사실은 가족처럼 키웠던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아버님이 잠깐 보고 오겠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이었던 거죠. 그게 아픔이, 정말로 실향민들의 아픔은 정말 크구나라고 느꼈던 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오래된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아버지는 그 후로는 보지 못했고 나중에 아주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난 다음에 같은 고향분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이분이 그 지역에서는 좀 지주 정도 사신 어떤 분이신가 봐요. 그래서 집도 조금 괜찮았고 가축도 많았고 농토도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공상단들이 들어오면서 이미 딱 집을 떠나고 아버님이 이제 가축들을 보러 가니까 이미 다 장악해서 집에 다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바로 잡혀갔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은 그래서 그것을 마지막으로 보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진남포에서 이제 월남을 하게 되고요. 여러 피난지를 거쳐서 궁극적으로 천안에 정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눈이 너무 많이 온 날 눈이 너무 많이 온 날 이 진남포에서 월남을 해서 천안까지 걸어왔는데 15일 걸렸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15일 걸리고 그때 당연히 다 걸어서 이동을 했겠죠. 걸어서 여기저기 엄청나게 많이 이동을 했던 얘기들을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때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 이야기가 되게 선명하게 남아서 눈이 정말 많이 왔었대요. 지금도 이제 오늘도 눈이 정말 많이 오고 있는데 눈이 정말 많이 왔고 그래서 이제 피난을 가고 있는데 지금으로 생각하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정도였다고 생각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교복을 입고 남학생들이 앉아서 눈을 다 맞으면서 책을 보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왜 거기서 이렇게 눈을 맞으면서 책을 보고 있을까 눈이 올 때마다 너무 궁금하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도 밖에 눈이 오고 있으니까 그분들은 왜 거기서 눈을 맞으면서 책을 보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여러 피난치를 거쳐서 결국 궁극적으로 천안에 정착을 하시거든요. 어머니와 그다음에 형제들과 천안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요. 천안에 정착하고 중간에 월남도 다녀오시고 사진 기술도 배우고 용적 기술도 배우고 그러니까 이제 생업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시다가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하시게 되냐면 의료공장 사업을 하게 되세요. 그래서 창의동, 미화동을 거쳐서 의료공장 사업을 하시다가 궁극적으로는 지금 유정부, 호원동의 1997년도에 들어오시게 되는데요. 가장 이 의정부, 호원동에 들어왔던 가장 큰 이유는 식구들이 꽤 됐는데 미화리에서 살기는 조금 비좁고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정부로 가면 조금 더 안락하게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직장 그대로 미화동에 둬야 되니까 교통을 편해야겠죠. 출퇴근이 가능한지, 첫 번째. 그다음에 그때 막내 아들이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통학이 가능해야 됐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다 재셨대요. 얼마나 걸리는가, 통학이 가능할 것인가. 통학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들어오시게 된 거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살고 계신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교통. 이 부분은 사실은 도시화를 겪으면서 서울의 인구분산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의 하나가 바로 교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동북부 지역분들이 지금도 2000년 이후에 유입되는 지역의 분들이 대부분 동북부 지역분들이 유입돼서 들어오시거든요. 왜냐하면 교통이 좋기 때문에 출퇴근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통이 가능해서 들어오신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 분은 제가 이제 나의 보금자리가 되어준 의정부. 이분은 평안도,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태어나셨는데요. 두 살 때 사실은 만주로 갔기 때문에 이북에 대한 기억은 본인이 하는 기억은 없는데 이북 자기가 살았던 고향의 집 번지수까지 명확하게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아버지한테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리고 아버지가 절대 잊으면 안 된다고 하셨대요. 너는 이북 사람이다. 그리고 결혼도 반드시 이북 사람이랑 해야 된다. 그래서 이북의 기억이 본인이 보고 느낀 것처럼 다 생생하게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살 때 만주로 갔다가 해방 다음에 서울 마포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섯 살 때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되고요. 그래서 천안, 공주, 부산 이런 식으로 피난을 가시게 돼요. 피난을 가시게 되고 부산에 가서 피난을 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라디오도 너무 귀하던 시절이죠. 라디오도 너무 귀하던 시절이라 누가 이제 라디오를 하나 키면 피난민들이 다 들었나 봐요. 귀를 쫑긋하고 쫑긋하고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이제 모르고 있을 때였죠. 그때 한 분이 라디오를 들으니까 김일성이 내려가면 북한 사람부터 잡으면 코하고 귀를 자르라고 이야기를 했었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그런 수모를 당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일가족을 데리고 부자 바닷물에 빠져서 차라리 죽자라고 결심을 했을 때 맥아더 장군이 치고 올라갔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억이 대단히 선명하게 남아있는 그 기억이 되게 선명하게 남아있다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계시다가 다시 이제 서울로 들어오게 됩니다. 서울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피난하면서 여기저기 거처를 옮겼었던 것들 거적되기 위해서 있었던 것들을 그 다음에 텐트 같은 걸 져서 그 지역별로 모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일동은 평안북도 사람들 여기 일동은 평안남도 사람들 이렇게 있었던 것들 그 이야기들 그 다음에 다 걸어서 가면서 피난 가던 중에 위로 이제 두 분을 돌아가시고 원래 자기가 장녀가 아니었는데 자기가 장녀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이 걸렸거나 그랬던 것도 아니었는데 영양실조인 거죠. 너무 오랫동안 먹지 못하고 계속 걷게 되니까 사실 영양실조로 위에 두 분을 잃고 그래서 자기가 장녀 아닌 장녀가 됐다는 이야기들 결국은 이제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여러분들의 이야기들을 들으면 아, 전쟁은 정말 참혹하구나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서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로 다시 들어오셔서 약수동에서 자리를 잡고 쭉 사시다가 혼이 난 다음에 네, 수원 경기 일대 서울 이 등지에서 사시다가 2006년도에 이제 의정부 신곡동으로 오시게 돼요. 네, 이걸로 조금 들어보면 네, 이분의 실향의 아픔은 들어보면 이제 두 살 때 사실은 이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명확하게 기억을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매일매일 하셨던 이야기 너는 이북 사람이다. 그리고 아버지도 역시 네, 금방 이북으로 돌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그게 안 됐었던 거죠. 제가 들었던 것 중에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건 명절은 슬픈 날이야.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동기간 없이 혼자 내려오신 거기 때문에 이제 명절에 갈 집이 아무 데도 없는 거죠. 갈 곳이 아무 데도 없고 그래서 아버지가 항상 명절이 되면 술을 드셨대요. 우시면서 고향 가고 싶고 부모님 뵙고 싶다고 그래서 아, 명절은 저렇게 슬픈 날이구나. 그리고 그때는 사실은 다 지금과 다르게 다 모였었죠. 일가신척이 다 명절에 되게 어마어마하게 모였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어린 마음에 아버지, 왜 우리는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왜 우리는 우리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기가 철없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나한테 명절은 어렸을 때 아주 크게 강의인데 있는 게 명절은 슬픈 날, 명절은 슬픈 날이 아버지가 하루 종일 우시는 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절대 잊지 말아라, 너는 이북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혼인도 역시 동양사람 가게 되고요. 그래서 혼인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동양사람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거 평안남도가 고향인 남편과 만나서 이제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의정부로 오시게 된 이유는 사셨던 집에 대해서 빚 같은 것들이 있어서 청산하고 움직일 수 있는 지역을 알아보던 중에 의정부에 진이 사셨대요. 진이 사셨고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한번 와서 살아봐라. 괜찮다, 한번 와서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까 의정부에 이북에 고향을 둔 분들이 많이 있는 이유가 이북과 가까워서 고향과 가까워서가 하나가 이유였는데요. 그 반대로 생각하면 전쟁이 무서워서 의정부에 못 오겠다고 했던 과거의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분들 역시 거기 이북이랑 너무 가깝잖아. 전쟁의 기억이 너무 참혹하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무서워서 나는 거기 가서 못 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아니, 나 친구가 한 번만 와보라고 이야기를 하셨대요. 내가 와서 보니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달랐던 거죠. 그래서 전쟁을 겪은 이북 사람의 불안을 불식시켜줄 수 있을 만큼 2000년대 이후에는 의정부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르다. 그래서 의정부는 사실은 발달 안 되고 이북과 가까운 이런 곳인 줄 알았더니 전혀 아니다라는 거 그걸 알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의정부 사시면서 뭐가 제일 좋으세요? 일단 교통이 너무 좋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바로 발공역 바로 앞에 사시거든요. 그래서 들어왔을 때는 발공역이 생기기 전이었는데 발공역이 생기고 나니까 훨씬 더 좋아지셨대요. 그리고 이제 마트도 너무 많아진 거죠. 과거에 초창기에 오셨던 분들 여쭤보면 다 의정부 제일 시장 가셨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이제는 식자재 마트도 많이 가고 으대마트도 있고 마트가 너무 많다. 여기서 충분히 장을 봐서 하는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문화시설도 충분한 것들로 많이 들어오고 있죠. 도서관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지금 여기 사시는 곳이 이제 발공역 옆이라고 했는데 음악 도서관이 있어요. 음악 도서관이 있어서 그 옆에 고원도 있거든요. 그래서 산책하기도 좋고 그런 것들이 너무 좋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데 그러면 교회는 어딜 다니세요? 제가 이제 여쭤봤어요. 왜냐하면 사시는 곳이 여기라고 하더라도 사실 교회는 멀리 다니는 경우도 있거든요. 바로 앞에 다닌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교회도 다니시고 그 교회에서 교인들과 친분을 쌓으시고 그러시면서 여기에 이제 안착을 하신 거죠. 그래서 어르신은 의정부가 너무 좋대요. 의정부가 너무 좋고 내가 살기는 너무너무 좋은 것이다. 나의 마지막 안착지 나의 복원자리다. 너무 만족하신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의정부 내가 너무 살기 좋은 곳.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달아봤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제가 이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기존에 나와있던 자료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의정부에 그러면 뿌리 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이제 초창기 한국전쟁 이후 6.25죠. 6.25전쟁 이후에는 의정부에 왔었던 이주민들의 30%가 월난민들이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들 돈을 벌고 많은 분들이 나가셨대요. 의정부 밖으로 나가신 거죠. 사실은 과거에 비하면 비율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대로 남았고 어떤 분들은 나갔는가 이걸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주거공간 이상이 될 때 먹고 사는 문제 아까는 한국전쟁 이후에 많은 분들이 왔던 이유는 먹고 사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먹고 사는 게 여기서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다른 곳에서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된다. 그러면 떠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1980년대 이후 특히 2000년대 이후에 서울의 인구분산 정책으로 의정부로 들어오신 분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교통이 좋아야 된다. 교통이 좋아야 된다는 이유는 뭐냐면 의정부 바깥이랑 연결이 잘 돼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고 결국은 그 바깥에 일자리나 내가 필요한 뭔가가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결국은 의정부가 그분들에게는 주거공간의 의미가 상당히 크다는 거거든요. 주거공간을 다른 곳에서 마련할 수 있다면 사실은 떠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주거공간의 문제 의료의 문제 병원이 들어온 것도 되게 크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을지병원이 들어오면서 너무 편해지셨대요. 을지병원 그다음에 교육의 문제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이분을 고향으로 드신 분들은 연세들이 조금 많으셔서 사실은 자식의 공부하는 문제에서는 조금 자유로우시거든요. 이 말씀들은 꽤 하시더라고요. 내가 공부를 가르쳐야 될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난 너무 만족한다. 그래서 사실은 젊은 세대들이 여기서 안착하고자 한다면 교육의 문제도 해결되어야 되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문화시설이 부족해라는 이야기를 지금은 아니고 한 십몇 년 전에 인터뷰했던 자료에서는 많이 찾아볼 수 있거든요. 다른 거 다 괜찮은데 문화시설이 조금 부족하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많이 조금 채워진 것 같아요. 문화시설 문제. 그리고 아까 제가 그분한테 교회는 어디 다니세요? 그리고 아까 의정부의 큰손 딸라장사 어르신 같은 경우도 부모님의 신주를 의정부에 있는 사찰에 오셨죠. 그리고 거기에 지속적으로 신도로 가고 계시거든요. 그건 역시 종교활동을 어디서 하는가 그리고 종교활동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들을 다 충족할 수 있을 때 그리고 더불어서 이 옆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로 엮어질 수 있을 때 사실 이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거죠. 이것들 중에 하나만 충족하게 된다면 사실은 다른 부분을 다 충족하고 있고 이 하나가 다른 부분에서 충족되면 당연히 이제 여기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래서 의정부에서 뿌리내기 위해서는 의정부가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 저는 이제 주거공간의 이상이 될 때 바로 이제 의정부에 뿌리내리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의정부 이주사 특히 이북지역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사실 여기서 이북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 놓친 부분 얘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탈북 부분 탈북자분들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제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연히 이북을 고향으로 두신 분들 이야기를 할 때 한국전쟁 이후에 남한으로 오신 분들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은 탈북하신 분들 그리고 사실 의정부의 한 꿈 학교라고 해서 탈북자분들 학생들을 가리키는 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함 다뤄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다음 다음번 기회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고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번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